넌 겁쟁이야.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화분밖에 없고. 그게 팀장님이라 무슨 상관인데. 어린 척 하더니 애는 애네.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히야신스의 비밀을. 그 얘기 그만해요.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요. 아... 아... 아멘 싫어 정상 가서 얘기할래 장소가 뭐가 중요해 여기도 좋기만 하네 그래도 우리 만난지 1년 된 기념으로 소원 비는 건데 정상은 대줘야지 눈 감아봐 여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말해봐 너가 나한테 바라는 소원 네 소원부터 얘기해 내 소원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윤동아 자꾸 장면 칠래? 그러니까 너부터 얘기해봐 윤동아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내 심장 네가 고쳐줘 영채야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 그게 내 소원이야 손 줘봐 손 줘봐 이쁘다 1주년 선물이야 1주년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내꺼 2주년 선물이야 2주일 3주일 3주일 2주일 3주일 여기 보면 꼭 와봐 여기 진짜 좋아 경치도 끝내주고 여기다! 어? 동아씨 어? 어? 은채씨가 영채 동생이라고요?